헛되는 바양으로 더 트롯쇼를 한다 하여 저 멀리서 한걸음에 달려왔던 것이었던 것이었으니 이 편사는 오늘도 외칩니다. 오늘 이 무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. 개봉박동 누구야 누가 또 생각없이 돈을 당신냐 쉽고 당신은 던졌다지만 내가 쓰면 멍이 들었네 당신이 내 인생에 무엇이길래 당신이 내 앞길에 무엇이길래 하나만 둘팔들어 하나만 둘팔들어 병들게 안아 누구야 사랑 내 가슴을 울리는 사람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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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를 던지지 모르고 당신은 던졌다지만 내 가슴은 상처가 깊어 당신은 내 인생의 방범자면서 당신은 내 인생의 최상자면서 무심한 틀팔배라 무심한 틀팔배라 상처를 주는 누구야 소연할 뿐없이 울리는 사람